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군과 캐나다 정찰기가 출격을 하자 중국과 북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 공산당을 박살을 냈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나깨나 천멸 중공 한미동맹만이 정답이다 라는 소식 또한 중국 공산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랄 발광을 하고 나섰는데 캐나다 대변인도 미 국방부 국방부도 작심을 하고 발언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 군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가 재차 접근해 위협 비행을 벌였습니다 이에 캐나다 군 당국은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는 한편 대북 제재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빌 플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중국 전투기가 중국 해안 인근 공해 상공에서 대북 제재 감시에 참여하고 있던 캐나다 정찰기에 5미터 이내로 비행했다 라며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중국 측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북한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나선 캐나다 정찰기를 위협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국 전투기는 지난해 6월에도 캐나다 정찰기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캐나다 군용기가 자국 연공을 불법 침입한 데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최근 캐나다 CP 140 초계기가 중국 추해섬 영공을 여러 차례 침범한 뒤 대만 해업에 진입해 정찰과 교란 행위를 펼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오해와 오판을 쉽게 일으킬 수 있으며 성질이 나쁘고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캐나다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로부터 위협을 받은 이 정찰기는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감시를 위해 매년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배치하는 일명 내연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 내연 작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회의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연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국제 안보, 유엔 안보리 체제 유지에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단의 조종관 대행은 캐나다는 해상 제재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 연합의 일부라며 전문가 단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회원국에서 북한의 제재위반에 대한 수집된 정보를 보고서에 사용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나선 캐나다 정찰기를 위협한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캐나다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바탕 난리가 나섰습니다 북한은 국제문제평론가인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내연 작전은 조선 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캐나다의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발원의 수위를 올리며 캐나다의 정찰기가 조선 반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투기에도 초군접 위협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17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의 국제공력에서 적법하게 비행 중인 미 군용기에 중국 전투기가 위험할 정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이 15건에 달한다며 중국 전투기들의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드 어스틴 국방부 장관과 다른 당국자들이 이런 행동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미 국방부가 중국 전투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가 당시에 3미터 이내 5미터 이내를 비행을 하며 미군 조종사들이 중국 조종사들에게 위협신호를 보내자 중국 조종사들은 영호로 미군 조종사들에게 요구를 하며 사실상 미군 조종사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정찰기와 미군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출격을 한 이후에 북한과 중국이 난리가 난 본질은 바로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에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전개에 중국과 북한도 이제 중국과 북한도 한미일 훈련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낼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